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뭔 좋은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요. IMF가 한국 성장률을 3.6... 뉴스3이구나. 나 지금 밧데리 얘기한다고 정신이 쪼개가 있었네. 뉴스3 시간이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장률을 지금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IMF도 0.5%포인트 올렸군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글로벌에서는 IMF와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보고 로컬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나 정부권을 많이 봅니다만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3.6%로 3개월 전소보다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전에 3.1이었다는 거죠? 3.2였죠. 2. 3.2이 뭐야? 아 3.1이었죠. 우리 정부 전망치가 3.2%니까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OECD 전망치가 3.3이거든요. 높아졌죠? 높아졌죠. 왜 높아졌을까요?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 아 그런 건 좋죠. 뭐예요 그럼? 추경. 추경?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 정프로 얘기대로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정프로 얘기도 맞아요. 수출 증가, 투자 증가. 이게 한국의 성장률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경안 이게 사실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시중에 돈을 풀어가지고 돈이 푼다는 건 소비 진작 또 그 돈이 기업체 일부 가면 그걸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단기간에 걸쳐서 인위적으로 좀 구양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했을 때 2021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3.6%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보고서가 그냥 IMF가 서류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IMF의 미션단이 직접 한국으로 옵니다. 와서 통상 어디를 가냐면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또 한국은행 금감원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자료도 받고 면담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만 전담하는 기재부의 팀도 있어요. 이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어둡고 이런 거 계속하면 그 뉴스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거래처에서 거래기관 이런 데서 야, IMF가 한국 안 좋다는데 너 옛날에 한국 안 좋다고 진짜 안 좋다 그래서 한국 IMF 그것도 있었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3.4%로 예상을 했는데 추경을 발표하면서 추경 몫으로 0.2%포인트를 더 얹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제 이런 쭉 예측도 하지만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도 하거든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암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갑자기 확장적 재정 정책을 거둬들이고 통화 정책도 변경을 할 경우에 의외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일단 3.6%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정프로 얘기했듯이 비교적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우리 수출이 기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시동이 걸린 우리 수출 호전은 주로 선진국 쪽의 재고의 소진으로 인한 왜냐하면 경기가 급강할 거로 봤는데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기는 급강한 게 맞는데 제조업 소비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부 품목들은 더 소비가 늘어버렸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미 소비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른바 단기간의 미스매치 이렇게 안 팔릴 거니까 주문을 안 해놨는데 너무 잘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재고를 일단 쌓는 노력들을 선진국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단기간의 특수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 다 이제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경기가 회복되니까 그 추세를 이어갈 건지에 대한 판단. 그게 아마 올해 우리 증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통상 얘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도 기업 실적의 증가가 2021년을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악재, 금리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조정이지 추세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른바 시장의 강세론자들의 생각이 그거거든요. 기업들 실적이 수출에 의해서 좋아진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IMF도 우리 수출의 기조적인 상승을 인정하고 3.6으로 올렸다. 이런 뉴스가 첫 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IMF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뭔가 이미지가 저한테는 안 좋아요. 깡듯이. 엄청 싫어했어. 오랜만에. 생긴 것도 깡 해가지고. 깡듯이. 깡듯이. 외국인 이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데 깡듯이는 정말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깡듯이야. 깡듯이. 깡패 같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깡패 같은 그냥 드시려고. 깡패가 드신다. 깡듯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이 경제 회복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 아. 제롬이 얘기를 언제쯤 안 하게 될까요. 작년에는 매일 트럼프 얘기하는데. 올해는 계속 제롬이 얘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 얘기는 잘 안 나오죠. 트럼프에 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바이든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프로세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그냥 툭툭툭툭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오랜 정치인 생활을 했고 정치인도 외교 안보 쪽에서 특화된 정치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돌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개인기에 의한 정치를 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케이스보다 본인이 던지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또 밤새 트윗을 했잖아요. 일단 바이든 트윗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밤새 트윗한 거를 우리가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제롬 파월이 계속 회자되는 거는 그만큼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염려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예를 들면 제롬 파월이 아무리 기자들 앞에 서도 됐어.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기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쩌면, 어쩌면 테이퍼링, 어쩌면 돈 푸는 수도 혹시 잠글 수도 있어. 혹은 그러다가 금리 올릴 수도 있어. 그런 어떤 잠재의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제롬 파워를. 저 스스로도 이제 뉴스 3회에 자주 올리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원의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질서 있게 경제 전망을 낙관으로 조정해왔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일부에서 장기 금리 상승이 미국 경제 회복을 좌초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의 전망에 따른 미국 채 수익률 상승세가 급격하지 않게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제가 이번 주 초인가요? 금리가 한번 쿡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실제로 1.75, 1.76, 1.77 가던 게 1.5대로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1.5고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파월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정상적인 금리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지 일방적으로 바닥을 찍고 수직 상승해가지고 쭉 추세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궤적을 그려보시면 최근 들어서 몇 주 이렇게 급하게 오는 것 같지만 쭉 그려보면 최근에 반낙세도 포함하면 완만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나왔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지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를 겁니다. 지금 왜 금리가 빠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리는 주식만 보고 있잖아요. 그 주식 중에도 뭐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투자 대부분. 테슬라, 애플,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성장주의 위주로만 보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한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더 큰 부분은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이자가 정해진 픽스드 인컴 자산인데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개인이 막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주요 펜션펀드, 우리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굉장히 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펜션, 연기금, 거기다가 장기 자금을 운영하는 보험회사.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국채 많이 들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데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셋을 이렇게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오늘 회의를 한다는데 그거 아닙니까? 야, 이게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주식의 현가가 높아지니까 이걸 계속 팔아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채권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채권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배분가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좀 사야 되겠는데. 그렇겠죠. 주식은 지금 사실 여전히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고 채권금리는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세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지금이.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대체로 해외 기관 투자가 이런 사람들도 분기 말에 리밸랜싱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아마 채권의 일시적인 강세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국내 채권 전문가 트레이딩하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제롬 파울은 계속해서 채권금리의 앙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지난번에 이제 오건영 부부장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러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금리가 따라서 조금 조금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제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금리에 대해서 너무 막 억누른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부라기보다는 장기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롬 파울 얘기대로 이 컨트롤러블 하지 않은 권역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했잖아요. 장기채 사고 단기차 판다든지. 혹은 뭐 YCC 같은 것들도. 그런데 그걸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수단이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도 시장을 달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선물이 0.5% 이상 빠지고 그랬는데 5시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양전. 어제 그래서 장본부장을 양전할 때까지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새벽 4시까지 양전하고 미국 주식이 플러스 반전하면서 끝났습니다. 파울이 어떻게든 하여튼 마사지를 하긴 했군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나이키 운동화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중국에서 화형식을 당했댑니다. 중국이 이런 거 아니어야 됩니다. 풀을 싸지려고 그래. 약가운 걸. 이게 뭐냐. 신장 위구. 특히 또 운동화를 팔아보셔요. 제가 원래 이 나이키를 팔았거든. 그렇죠. 제가 뭐 자부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나이키. 제가 제일 많이 핸들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뭡니까. 히스패닉 레게똥이라고 있어요. 레게똥. 히스패닉 힙합인데. 그쪽 동네에서 이제 레게똥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음악 장르예요. 그렇지. 주로 이제 뿌에르토리코나 도미니칸 이런 친구들이 레게똥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이제 최고 스타들. 그런 친구들이 다 제 클라이언트들이었잖아요. 고객이었습니까. 5억짜리 펜던트 들고 막 이렇게. 고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무거워가지고. What's the man? You're my friend.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나이키가 뭔 문제냐면 신장 위구로 해서 변화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노동 착취를 하면서 왜 한족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이네 막 집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 착취하고 그래서 만든 면화로 신발에도 들어가고 옷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이키하고 H&M. H&M 수혜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야 우리 너네 거래 안 해. 신장에서 나오면 면화 안 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중부기사는 야 지금 너 가봐라. 거기 노동 착취가 어딨냐. 다 기계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료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신장 위구로에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사진에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따는 거지. 옛날에 왜 그 미국 시대 멀고 먼 알라바마 그 동네. 그 동네 같은 그런 사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런 일만 있으면 해당 브랜드를 태워버려. 옛날에 도요다 뭐 혼다 뭐 많이 태웠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럼 니네 브랜드 이렇게 불태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안 쓴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쇼핑몰들 예를 들면 타오바오 징둥 이런 게 이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체된 물건 아예 사라져버렸고 신장 우르무치 등 일부 도시에는 예체된 매장이 25일 사과문을 개시하고 문을 아예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환구시보 많이 나오는 거죠. 인민일보의 해외판 자매지인데 여기가 주로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신호를 주는 것은 자살과도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네티즌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중국 당국의 의중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더 확대되면 중국과 서방 왜냐하면 트럼프 연간에는 사실 유럽과 중국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도 트럼프가 중국도 때리고 막 우방도 때리고 하니까 오히려 저게 저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저 1진이 괴롭히면 2진 3진은 좀 이렇게 칠하게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우방을 안 때리거든. 우리 편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우방과의 연대.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쓰는 게 그런데 이런 게 좀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형식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이성적이 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전 세계의 어떤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슨 냉전으로 가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일들은 늘상 있었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애국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어제 장중에 제가 종가는 못 봤습니다만 개장초에 나이키가 4, 5%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글로벌 나이키 매출의 한 20%를 중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중국에서는 나이키, H&M 이런 것들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고 반사 이익을 중국의 로컬 스포츠 의류 신발 업체들이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리닝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나이키 운동화 타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 운동화도 사진 이거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알거든요. 이제 나이키 레트로 비싼 거예요? 조던 시리즈죠. 조던. 에어 조던. 진짜는 진짜겠죠? 진짜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조던 시리즈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네요. 굉장히 레트로라고 하거든. 아마 몇십만원씩 하는 거. 그렇지.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귀한 것들은 몇백만 원도 하죠.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도 몇 켤리 있어요. 지금이요? 아니 내가 킵해놨지. 하나 주세요 그러면. 사이즈 맞나? 80. 아 잡아 잡아. 65. 65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나이키 중국에서 화형식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한 상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